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그 이름을 얻기 전부터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각종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전 세계가 찾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능력도 과학기술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정책적 투자를 통해 진단 관련된 연구를 이어온 것이다. 식약처에서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5개 기업 중 4곳이 정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한 기업이었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기초를 다지며 미래를 준비해온 과학기술 연구가 효과를 발휘한 것.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며 미래를 준비해온 우리의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인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는 100년 후 세계라는 주제로 화가들이 2000년대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 다수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기 무상열차, 로봇, 미용사 등 지금은 현실이 된 것들이 많아서 놀라움을 주는데요. 이걸 보면 과학기술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힘으로 인해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의 견인차 씨입니다. 90년에 행시되셔서 30년 동안 쭉 공직에 계셨네요. 네. 어디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종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세종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한 800분 정도. 800여 개. 영국의 석세스 대학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공부를 하셨고,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학정책이 우리나라에 학문이 딱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과학기술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과학정책을 좀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명을 갔었습니다. 제가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900년 파리 망국박람회, 이때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학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계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학기술 연구개발하려면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토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하려면 소모품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서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도 좀 어렵고 장비 도입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개발 현장이고 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설문에서 해보니까 80%가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49% 정도는 향후에 연구개발 인력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코로나19 대응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텐데 과학기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연구개발 활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 활동이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평가나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해서 좀 장애되는 걸 방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해야 될 대로 막바로 투자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7일 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서 연구 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도록 허용도 해 주고 또 하다 보면 감염병 예방 연구 자체에 또 R&D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현장에서 연구원들이 감염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 현장에서 감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해서 실험실 단위에서 철저하게 좀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아까 R&D 활동이 위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방면에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 예방 활동을 하는데 기업이 너무 애로를 많이 겪으니까 인건비의 비중을 인정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가 개발 부담금을 주는 게 있는데 기술료 납부도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요구를 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금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저척 이렇게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 회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바꿔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뉴스 시간에 보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장관들 온라인 화상회의 하잖아요. 지난번에 왜 G20 정상들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를 그런 화상회의 그걸 쓰십니까, 그러면? 저희 정부 내에 온라인 시스템이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저도 내부 보고도 그걸로 받고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얼굴은 한 20, 30명이 동시에 다 얼굴 보여지고요. 필요하면 이제 자료도 공유해서 띄워서 같이 보고. 속도는 괜찮아요? 회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현재는 지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면 친숙감이나 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차관이시니까 또 회의하다가 이렇게 똑바로 야단도 좀 쳐야 되고. 그건 아니고. 뭐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정보통신분야 쪽은 어때요?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좀 도움을 요청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판매하는데 줄을 너무 많이 섰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고가 남아있는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좀 데이터를 개방을 하면 민간 기업들이 이제 앱을 개발해가지고 공개를 하면 쉽게 쉽게 저기 재고가 얼마 쌓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앱을 만들었었잖아요. 아니 앱은 저희가 안 만들고요.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일을. 소스를 제공했다. 그걸 이제 과기정통부가 좀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 주체가 과기정통부였군요. 그 가운데 기업과 질본과의 관계에서 데이터를 공개해주고 효율적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게 과기정통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약국이 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우측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워낙 거짓 정보가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스미싱으로 이렇게 일종의 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도 예방하는 일을 지금 사기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 경북도 선포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코어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한다든지 또 전파 사용률을 감면하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을 쓰신 덕분인지 마스크의 논란은 좀 많이 좀 가라앉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주소는 현상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의학계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과학기술을 통한 대응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과학계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는 워낙 변정이 빠르고 또 지금도 옛날 사스 코로나2라고 할 정도로 변정된 거다 보니까 그게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그래서 지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걸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약물 중에서 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만 찾아내면 보통 신약 개발하는데 긴 건 10년 걸리고 아무리 짧게 해도 7, 8년 걸리는데 이미 있는 약 중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만 찾아내면 바로 그냥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스텔 연구소에서 한 3천 종의 약물을 쭉 스크린했습니다. 어디 연구소요? 파스텔 연구소라고 파스텔 연구소가... 파스텔 연구소? 파스텔 연구소가 한국에다가 우리 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여기다 연구소를 좀 만들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정부가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번에 큰 이 일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은 안 하고 있는 약 중에서... 찾아내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임상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찾은 게 한 50종을 찾았는데 그중에서 두 개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해서 임상은 이미 승인을 받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굉장히 효과가 더 좋은 게 하나 더 찾았는데 그 부분은 또 약간의 구충제로 개발된 약이어서 몸에 흡수하려면 저는 약물을 다시 재조합을 해야 돼서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코로나19에 맞는 백신하고 치료제를 발견하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건 치료제 쪽 얘기하신... 기존에 있는 약 중에서 찾아내고 이거 약물 재창출이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고는 백신 얘기인데... 네, 백신하고 궁극적으로는 백신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우리도 그때 개발을 해온 게 있는데 이번에 SARS 백신이 코로나가 옛날에 메르스의 약간 변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발한 치료제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려고 지금 비임상 단계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하려면 사람한테 막바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한테 먼저 해야 된다. 네, 동물한테 해야 돼요. 동물한테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염을... 아, 그래요? 감염을... 아니, 걔네들을 우리가 임상 실험으로 동물 대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네틱을 모디파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바꿔가지고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도록 그걸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 작업을 지금 서울대 국가 마우스 사업단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원숭이, 영장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해서 여기에 약표를 진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영장류센터가 생명연구소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돼서 4월 말이면 감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초에는 이 원숭이를 독성평감이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차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시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진단장이나 수준에서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이 최고 수준으로 꼽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유네스코 화상회의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120개 국가가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진단 시약하고 진단 키트 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만큼 지금. 각국 정상들이 지원을 요청해가지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정확도도 높고요. 그리고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 이유가 2015년 메리스 이후에 정부가 바이러스 연구 쪽에 R&D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무하는 게 아니고 기업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연구개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이번에 아주 자기 역량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그때 연구개발을 해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이런 사태가 올 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5개 업체가 시각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그중에 4개 업체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서 역량을 갖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보면 이제 그동안 정부하고 연구개발 단체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자기네가 시약 개발하는 거, 진단키트 개발하는 기술을 쌓아왔고요. 그리고 지난 1월 12일 날 유전자 서열 정보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단키트를 만들려면 유전자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받은 지 3주 만에 우리나라 업체가 완수품을 개발한 거죠.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의 확진자 1번이 1월 20날 발생했었잖아요, 월요일 날. 1월 20일 날 발생되기 전해부터 작업을 한 거죠. 아, 그 직전에 그러면 완료가 된 거예요, 진단키트 같은 것들이? 1월 20일 날 발생이 됐고 제가 알기로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게 2월 4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한 3주 만에 개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빠르게 누가 확진자인지를 찾아내서 그분들을 추적하고 격리시키고 그래야만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빠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많은 대량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는 게 방열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드라이브 스루의, 워킹 스루의 방법 이런 것도 있고. 점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로 불리는 인공위성. 지난 2월 세계 첫 정지 궤도 위성인 대한민국의 천리안 투비호가 우주로 향했다. 천리안 투비호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되어온 미세먼지의 관측, 해양오염,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게 된다. 빠른 관측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 앞날을 내다본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세계 최초 정지 궤도 미세먼지 관측 위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 이런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핵심 가치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고 대부분 답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학기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을까? 사관님께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과학기술의 존재의 의미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걸 제가 봤는데 요즘 코로나19에 모든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대요. 이 시점이면 우리 사회의 관심이 바로 미세먼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계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 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만들고 이러면서 대응을 했고 작년 12월에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개설관리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고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발생 원리를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을 발생 과정을 규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방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 나오는 거고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기정통부가 본부처 같이 해서 연구개발을 했던 부분은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보면 1차에는 1차 생산물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공중에서 2차 합성된 게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장에서. 예를 들면 1차는 이제 공장 굴뚝에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면 대기 중에서 이게 합성이 됩니다. 뭐하고요?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대기 중에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성이 돼가지고 기체화돼서 우리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가 되는지. 그런 작업, 그 과정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기를 못 올라가니까 대기하고 동일한 체임버라고 그러는데요. 스모크 체임버라는 것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험을 합니다. 하늘에다 띄워놓고요?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볼륨식으로 큰 통을 만들어서 대기 환경을 똑같이 구현을 시키는 거죠. 아, 지상에서요? 네, 거기서 이제 주로 키스트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4가지 종류에 대한 생성 반응식도 찾아내고 해서 상당히 원인이 지금 규명이 됐는데. 그 후속으로 이제 그 물질만이 아니고 지역별로도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실험도 지금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미세먼지 원인이 밝혀지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선화 질소를 뽑아내는 총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총매가 들어가서 그걸 탈질이라고, 탈질 총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굴뚝에. 네, 굴뚝에 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크라고 그래가지고 긴 데에다가 총매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 오염 물질을 빼내는 거죠. 빼내는 그거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옛날에는 그게 탈질 총매를 넣으려면 고온으로 한 120도 정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개발한 것은 60도에서 총매가 작동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광양제출소에서 실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본적인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우리가 빼내는 거니까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단계에서 원인 물질을 잡아내는 거죠. 천리아2B는 목표 정지기도에 무사히 안착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2월 19일 날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했는데 저도 갔거든요. 그날 발사를 하고 교신이 잘 돼서 작동이 잘 되는 걸 그때 첫 번째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게 발사가 되면 처음에는 타원 궤도로 이렇게 돌다가 우리 지구 궤도하고 똑같이 원형 궤도로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형 궤도의 목표 궤도에 안착한 게 3월 6일, 3월 6일 날 정상적으로 안착한 걸로 저희가 다 측정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위성의 탑재체들이 있는데 해양 탑재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탑재체가 있고 위성 본체가 있고 각각의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천리안 2B는 이 알파벳 B를 써요? 그때 2AO도 전에 한 번 성공을 했고요. 모델이 비슷해서 2B라고. 2AO도 지금 정상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능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발사된 2B는? 천리안 2B는 크게 탑재체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해양 쪽이고 하나가 이제 환경 쪽인데요. 해양 쪽에서는 이제 적조나 기름 유출 같은 해양 오염물질하고 해무, 그다음에 염분의 농도들을 측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종전에 2007년도에 태안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양 오염물질을 관측을 하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환경 탑재체인데 이게 세계 최초로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유선입니다. 세계 최초입니까? 네, 정지 궤도에서. 정지 궤도에서 우리 한반도만 계속 따라가는 거죠? 한반도하고 동아시아 전체. 동아시아까지. 측정하는, 낮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 그림으로 좀 그려서 쉽게 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만 딱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과학자분들이 해 주셔야죠. 천리안 투비오가 이번에 발사를 했지만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과기정통부 내에 우주개발 전담국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우리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좀 쏘아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성공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점점 지지를 많이 해 주고 인식이 확산이 되면 그때쯤 전담기구로 좀 한번 돼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천리안 투발사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성발사 성공 스토리하고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천리안 투비오가 이번에 발사를 했지만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10년 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미소문제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는데 그래도 설득력 있게 잘 설득을 해서 그때 이제 예탁까지 통과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탑재체가 아까 정지교도에서 미소문제를 측정하는 탑재체인데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위성 본체는 100% 저의 기술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탑재체는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환경 탑재체는 볼 에어로스페이스 앤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탑재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위성 본체가 판이 있으면 그 위에 관측하는 장치를 올리는 거죠. 그걸 탑재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걸 탑재체라고 하는데. 위성이 그러니까 이런 본체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만한 박스로 매서 측정하는 관측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왔는데 그 기술은 좀 우리가 완전히 기술 자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미국 회사하고 같이 개발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잘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본체하고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붙이려면 이제 뭐 우주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과정에서 다시 미국 측 개발자들하고 다시 또 협업하고 또 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한 7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서로 협조를 잘해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발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1990년부터 16개의 인공위성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위성 현황과 그 활용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1990년에 이제 우리별 1호라는 위성을 처음 우리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하면서 위성 개발 경험이 시작됐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총 16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천량 위성 3기, 다목적 실용위성 3기 그리고 이제 차세대 소형위성 1기에서 총 7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주로 뭐 기상, 환경, 그 다음에 해양, 농림 이런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 서비스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천량 위성 시리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지 궤도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반도 주변에 이제 기상이나 해양 이런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목적 실용위성은 3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정밀 관측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때 정확하게 어디가 산불이 났는지 측정하는 재난재해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소형위성은 주로 과학, 연구, 연구, 규모도 작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 핵심 기술을 좀 검증한다든지 또 달 탄생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주 방산세대 연구, 연구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돼 있는 게 7기 정도가 지금 계획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할 겁니다. 인공위성 개발하고 발사 성공이 우주 산업 역량으로 이제 이어졌으면 하는데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우주 굴기를 목표로 해서 우주 산업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고 작년이죠. 왜 달 뒷면에 착륙 성공을 발표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역량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네, 지금 뭐 우주가 이제 옛날에 신골드를 시작할 정도로 앞으로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이라서 우주 산업이 커야 되는데 숫자라도 좀 2013년에 총 147개 업체가 우주 산업에 이제 종사를 했고요. 그런데 2018년 통계로 보면 한 342개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정도 숫자는 컸죠.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규모도 좀 영세하고 기술 수준도 최고의 선진국 대비해서 한 71% 정도. 그래서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도 보면 아까 항공우주연구원 말씀드렸는데 정부 출원연구소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기술이 민간 업체로 많이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개발 주체도 민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좀 많이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출원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 역량을 좀 키우는데 정부 연구기업을 투자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사와 같은 우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우주 분야만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있으면 저도 좋죠. 저희도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아직은 좀 제가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과기정통부 내에 우주 개발 전담 국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달탐사도 성공을 하고 또 내년에 저희가 우리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성공하고 하면서 좀 국민들이 점점 지지를 많이 해주고 인식이 확산이 되면 그때쯤 전담기구를 좀 한번 운영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이라는 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이 정말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연구실 단위에서 건강한 연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요. 연구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연구성과 가지고 창업도 하고 그걸로 기술 이전도 하면 100억짜리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강국은 우리 사회에 오랜 꿈이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올해 R&D 역량을 한 대로 모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데 과학위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분이 이제 24조 원 연구개발비 전체를 조정하고 전략적으로 어느 분야를 집중 투자해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4조 원을 한 부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부가 집중해야 될 때를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극도화시키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에는 코로나19를 해결하는 쪽에 우선적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만이 아니고 복지부, 산업부 같이 연합해서 개발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24조 원의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거냐를 보는데 이제는 연구개발 투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규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류 양수도 중요하고. 그래서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국가 전략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서 지금 연구자 부처 간의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정보들이 한 군데로 종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막 부처별로 R&D 규정이 다 달라가지고 그 규정을 전체로 묶어가서 가장 연구자들이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역량이 극도화되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남은 성과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연구개발에서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연구개발 투자를 얼마나 많이 늘릴 거냐, 어느 분야에 투자할 거냐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사실은 연구는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정말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신뢰도 받고 또 연구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연구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네이처에서 제가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어떤 실험실은 연구 결과가 좋고 어떤 실험은 연구 결과가 안 좋고. 우리 국내 연구가. 전 세계에 다요. 전 세계에 다요. 전 세계에 다요. 그 가장 큰 요인이 연구실의 문화, 문화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연구실 단위에서 건강한 연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 개발이 종전에는 연구자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는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써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산업계만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연구 결과 문준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연구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국민 참여형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발생되면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게 당장 방역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치료제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굴이라고 해요. 의뢰용 고굴이 있는데 의사도 우리 요즘 화면에 많이 나오고 TV에 많이 나오는데 뉴스에도. 이분들이 이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 고굴에 김이 서려서 작업에 에러를 많이 겪고요. 그것도 상처도 많으시잖아요. 철가상 같은 거. 고굴 오래 끼고 있어서. 그래서 고굴에 김이 안 서리도록 하는 기술을 키스트 개발했는데 이것도 이제 의사들이 써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애로사항을 고치고 이런 것처럼 연구 개발 과정에 국민이나 연구 개발 결과를 혜택을 보는 수요자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구 개발 과정도 큰 혁신이 지금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 개발 지원할 때도 그런 과정에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자들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세상 만사다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 개발 과정에서도 그런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과학기술 강국의 꿈은 결국은 이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거일 텐데. 그런데 대학 입학자들 보면 성적 좋으면 이제 의대. 안정적인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젊은 세대가 꿈을 갖고 기초과학 등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우리 계속되는 숙제인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서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젊은 연구자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초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신진연구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한 1434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6%로 늘려가지고 2300억 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연구지원을 할 때 처음부터 이 카테고리는 젊은 연구자만 지원한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사호 연구원들이 가장 초기에 연구할 때 에러를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박사호 연구원들한테 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하고 자기 인건비를 한 1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사실 박사호 연구원들이 아이디어가 가장 많습니다. 박사호 연구원이 뭐예요? 포닥이죠. 흔히 말하는 포닥. 포닥. 포닥이요? 포스닥트라고 그러는데요. 포스닥터? 박사학 끝나고 막 바로 연구하는 거예요. 아, 박사학이 따고 바로 연구원되는. 국책연구기관 같은데 연구원이 될 경우에? 요즘은 이제 워낙 고용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보통은 박사 끝나고 바로 취직되기보다는 박사호 연구원이라고 해서 자기 연구를 경험을 싼 다음에 실적을 쌓아서 이제 국책연구원 가기도 하고 교수로 채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좀 많이 늘려서 할당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또 기업체로도 많이 가야 돼요. 기업체로 갈 수 있도록 연결도 많이 시켜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아까 연구해가지고 연구 성과 가지고 창업도 하고 그걸로 기술 이전도 하면 뭐 100억, 100억짜리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 발전은 늘 과학기술혁명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현대사회 국가 경쟁력의 핵심도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의 혁신과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